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초에 경북환경연수원 환경산지반이 개강을 해서 원래 오늘 4주차 접어들었는데 오늘도 잠시 참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도 나오고 사실은 이제까지 몰랐던 구두 잡문법에 대해서 느낀 바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생님께서도 사희동안 배우고 많이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배운 거라든가 앞으로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올 때는 집사람은 우리 뭐 심심해서 왔는데 우리 김규 교수님 만나서 강의를 받으니까 카메라의 기본 작동이나 구조 그리고 또 찍는 포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니까 지금까지 30년 넘게 사진 찍어온 내가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잘 배우면 전문가로 더 업그레이드를 생각하니까 할 겁니다. 앞으로 전문 작가로서 활동을 포부가 지금 열심히 배워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어디 회사 다니시거나 퇴직하시고 이렇게 저는 기업에 분명 대기업에 30년 이상 공부하다가 이제 저희의 인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늘 같은 이런 강의가 발을 내딛는 계기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온 누구신지 이름 바뀔 수도 있는가요? 본곡동에서 온 장영환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